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네요 영화 방송 편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데 항상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구하면서 정작 저는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여러분께 해드린 게 없어서 이게 참 송구스럽고 염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올 한 해 제가 조금 열심히 녹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녹음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얼마 전에 노트북을 바꿨는데 이것도 녹음을 하면 노이즈가 좀 끼고 이제 제가 그전에는 방송 녹음 때문에 일부러 집에서는 윈도우 XP를 썼거든요 근데 윈세븐으로 바꿨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녹음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사운드 설정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 쓰던 프로그램 예전에 쓰던 방송 설정 방법들이 거의 90% 정도는 다 무용화 됐습니다 새롭게 다시 다 설정해야 되고 설정을 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라서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강신의 영화제 라이브 방송도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더 실험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방송을 못한 그런 정말 염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다 노트북이 그럼 말씀드리고요 자 영화로 넘어가 보죠 제가 이거는 올해 개봉을 하긴 했는데 제작은 2016년에 되어 있네요 윈드리버 이게 뭡니까 바람강 뭐 그런 뜻인가요 이게 마을 이름입니다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어떤 그런 마을 이름입니다 이 영화를 저희 청취자분이 써주셨는데 블로그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지점도 많고 또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도 있어서 원고까지 써서 이 원고는 제가 10월 초 쯤에 써놨는데 네 이제야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도 썼는데 이게 내용이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뭐 제가 좀 건방지게 말을 해도 여러분 뭐 제 원래 건방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방송이 서버를 옮겼죠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 불편을 제가 끼치고 있는데 아 그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자 안드로이드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쥐약파티 파티는 P-O-D-T-Y죠 쥐약으로 청취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애플 쪽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와 파티 그래서 종합하면 쥐약파티 아이튠즈 이렇게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외국산 어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됩니다 저희 방송이 외국산들은 선호하시는 어플로 청취하시면 되는데 네 쥐약으로 좀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취자의 소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그동안 팝방으로 들으시다가 제가 팝방을 끊으니까 제가 7월달에 수업을 옮겼나요 그 이후에는 전혀 방송을 듣지 못하셨다 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도 좀 많이 부족했고 여러가지 좀 기술적인 대처가 좀 부족했네요 자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2017년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 이것을 제가 저번에는 10월 중순에 돌린다 했는데 작년 걸 보니까 11월 초에 설문을 돌렸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말 정상적인 11월 초에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설문을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10월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고 제가 이걸 써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11월 영화 페이지도 개설되죠 저희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트위터도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저희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해 주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계셨습니다 모두 다 저희 청취자 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HB송님, 린호님, 레몬주스님, 김정원님, 헤이마이트루스님, 꽁바님, 정키님, 실격인간님, 태림킴님 영어로 써있네요 김영재님, 붉은난초님, 아란님, 김건우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는 저를 팔로잉해 주신 분들은 마파를 잘 안 하고 있어요 혹시나 마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소개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 영화가 두 가지 전 세계적으로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버전이 개봉했습니다 한국 편집판하고 감독판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편집판을 봤습니다 한국 편집 버전이죠 그걸 그냥 개봉 일반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편에서는 근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한국 편집 버전입니다 한국만을 위한 111분짜리고요 15세 관람가 9월 14일날 개봉해서 5만 명이 들었습니다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닌데 5만 명이면 뭐 그쵸?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이제 9월 21일날 일주일 후에 감독판이 재개봉을 했습니다 뭐 감독판이 재개봉을 했다기 좀 그러나요? 표현이? 근데 감독판이 개봉했습니다 일반판을 개봉했더니 아우 뭐 좋은 거예요 평단이나 관객분들의 평가가 좋으니까 감독판까지 아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모은 것 같아요 이거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앞서 개봉한 거는 15세 관람가였고 그리고 감독판은 107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판보다 4분가량이 삭제가 됐습니다 더 줄어들었어요 감독판인데 이 감독판이 북미 개봉판이고요 미국에서 본토에서는 이 버전으로 감독판으로 개봉했었고 이 감독판으로 개봉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감독판에서는 집단 총격전과 살상신 성폭행 장면 등이 추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111분에서 4분이 줄어들었는데도 이러한 좀 센 장면들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엘자베스 올슨의 일부 대세가 빠졌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려냐 이건 자세한 건 제가 방송 후반에 설명해 드리겠고 또 그에 관련한 기사도 제가 저희 블로그 방송 편 페이지에 링크하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수입한 수입사 대표가 감독과 협의를 해서 한국판 편집권을 먼저 9월 14일날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수입사 측에서 감독판까지 개봉하게 된 것이죠 연출과 각본은 모두 테일러 쉐리던이라는 분이 맡으셨습니다 각본으로는 시카리오에도 참여하셨고 그래서 이 영화 윈드리버와 시카리오를 그 둘을 좀 비교하시기도 해요 여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로스트 인 더스트 이것도 각본을 쓰셨다고 하네요 연출은 2011년도에 바엘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셨고요 윈드리버로는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셨네요 영화제에서 또 잘 나갔네요 자 주연은 제레미 레너 어벤져스에서 활 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고 그 다음에 엘자베스 올슨 그 어벤져스에서 초록역이라고 해야 되나 염력? 네 그거 쓰던 분이죠 존 번달이라는 분도 출연을 하십니다 네 엘자베스 올슨이 눈이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배경이 설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북쪽이다 보니까 눈을 배경으로 해서 참 눈이 예쁜 여배우가 나옵니다 스토리를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설원에서 발견된 한 소녀의 시체 그렇게 영화가 시작합니다 진실은 모두 윈드리버에 묻혔다 발자국마저 사라지는 고요한 설원 위를 맨발로 달리던 한 소녀가 피를 토하며 죽는다 윈드리버라는 마을의 어떤 윈드리버라기보다는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쪽 큰 단위의 그런 지자체 거기서 야생동물 헌터 일을 하고 있는 제레미 레너가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입 FBI 요원 엘리자베스 올슨이 사건 담당자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혼자 오게 됩니다 신입이고 또 여자이고 또 이곳에 혼자 오게 되는 거죠 범인이 남긴 증거라고는 발자국이나 그런 것들 뿐인데 눈보라에 휩싸여서 점점 사라지고요 FBI 요원이 올 때부터 눈보라가 칩니다 그래서 수사는 난항을 겪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사, 범인 색출 이런 데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맥이 빠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3년 전 윈드리버 이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레미 레너가 수사에 공존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범인의 그림자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데 라고 써 있네요 정말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맥이 빠질 정도로 먼저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영화는 침탈을 당하고 고립된 공간 그것이 배경입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백인들이 침탈을 먼저 했었죠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립구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윈드리버의 공간적, 역사적 배경이 침탈당하고 고립된 공간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 영화다 보니까 그러한 미국 쪽의 역사를 좀 많이 뒷배경으로 쓰고 있어요 한국 우리가 볼 때는 좀 그게 좀 차갑게 안 다가오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자이죠 아메리카 원주민과 백인 이주민 사이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건은 이런 공간적,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일어나고 또 이 배경 안에서 갈등이 그 배경들을 이용해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묘하게도 제레미 레너 백인이면서도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100년 동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집안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침탈에 들어왔지만 거기에 말뚝받고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이 지역 인디언 주민들과도 묘한 그런 피부색은 우리를 침탈한 사람이지만 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유대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묘하죠? 이러한 중간자적 존재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양쪽 백인과 인디언들을 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영화는 그런 주인공에게 사건 해결을 맡깁니다 넓게는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위치 그리고 어쩌면 역사적으로 원주민과 백인을 화해시킬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외부인이며 백인인 엘리자베스 올스는 백인이 침탈하고 고립시킨 이 공간으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입장을 해요 또 외부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그 살인의 추억에서 김상경 씨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들어오잖아요 그곳으로 해서 묘한 갈등이 생기죠 이 신입 FBI 요원인 그녀가 있어야 사건 해결이 전개가 되는데 원주민들은 그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며 원한을 해소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중간자적 존재인 주인공 제레미 에너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감독에게 인디언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직접 연출을 맡았다 그런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평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청소부 김씨님은 제레미 에너의 출연작 중에서 허트로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수준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최근 영화에 집중을 잘 못했는데 시종일간 각잡고 갔습니다 탄탄합니다 순규로 오빠님은 레너와 올스는 11호에서도 케미가 돋보이는 캐릭터라서 다른 영화에서 팀이 되는 건 직접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트위터러스님이 드라마가 꽉 차있는 아주 좋은 영화 감독의 전작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공감된다 시나리오 쪽 전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세 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셨네요 평론가 중에서 박권님이 7점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자격은 갖췄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 굴복할 수 없었던 시카리오의 주인공을 윈드리버의 설원으로 옮겨 놓았다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무대, 인물,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를 다시금 빚어낸 테일러 쉐리던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이라고 써주셨네요 저는 이 평가에는 공감이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러한 평가도 있다는 것을 청취자분들께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영화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범인을 쫓는 스릴러와 사건의 아픔을 다루는 드라마가 섞여 있는데 편집이 이 사이에서 살짝 우왕좌왕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판을 안 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난데없는 감정신이 나와서 좀 몰입이 깨지기도 했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경로가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공간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힌트가 되는지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의 진실은 비교적 쉽게 드러납니다 결말은 비교적 쉽게 확증되는데 과정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앞뒤가 약간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사건 때문에 생긴 원한을 해소시킬 때 너무 사적 복수에 치우친 느낌 즉 법적 처벌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적 복수의 쾌감이 큰 것도 아닙니다 백인이 침탄한 이 자연으로 하여금 그냥 범인을 철회하게 만들죠 어쩌면 역사적 원한의 해소일지도 모르고요 사적 복수에 치우친 느낌이라는 게 이 영화의 톤과 균형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사적 복수를 하는 게 더 솔직히 시원하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예컨대 국민의 감정도 느끼기에는 예는 분명히 사형인데 재판을 하다 보면 5년 징역 살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쾌함을 못 느끼잖아요 속취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는 사적 복수, 개인이 직접 복수하는 그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죠 그런 영화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더 재미가 있는 또 완성도가 있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영화 톤과 어울리려면 그것과 이런 공적인 처벌 법적인 처벌과 균형을 이루는다거나 혹은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사적 복수를 하려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공적인 처벌에 맡긴다던가 뭐 이런 권선증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런 영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톤이 이 영화는 제 느낌에는 좀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고민했어야 더 좋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로는 사적 복수를 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야기해도 그렇게 흘러가죠 아예 그것이 조금 좀 약간 자규적인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조건 사적 복수가 나오면 나쁘다 나쁜 영화다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점 계속 읽어보죠 제 기준에서 영화는 균형감과 방향감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다 장르적 재미도 적었다 그런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왜 이걸 녹음할까 왜냐하면 영화를 본 뒤 며칠간 계속 이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이 영화는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추적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죽음을 대하는 남은 자들의 태도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류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들었고 결국 원곡까지 썼고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스폴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몇몇 장면을 말씀드리면서 이 영화의 감상을 주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면 이건 예고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장면 영화를 시작하면 어느 여성이 맨말로 눈밭을 허겁지게 뛰어갑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고 피가 옷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왜 이런 식으로 뛰어가는지는 영화 결말에 가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눈밭을 뛰어가는 장면과 함께 어느 시를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읽어갑니다 즉 화면의 여성은 맨발로 눈밭을 뛰어가고 관객의 귀로 관객의 귀로는 여성의 목소리가 시를 읽는 것이 들리는 것이죠 영화 중반쯤 혹은 후반에 가서 눈밭을 뛰어간 여성과 이 시를 쓰고 읽는 여성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성 사이의 관계도 설명이 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이 두 여성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두 여성의 가족끼리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의 관계 영화에서는 두 여성의 아버지가 서로 관계됩니다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예요 한쪽 즉 제레미 레너는 위로하는 위치이고 한쪽은 이제 막 고통을 얻은 상태이죠 누굴 상실한 상태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상대의 아픔을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공감 없이 진정성 있는 위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영화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적 공감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즉 두 아버지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를 상실했음을 암시해주는 거죠 심지어 범인까지 동일한 것으로 암시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죠 같은 범인에게 같은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고 같은 아픔에 처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그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또 상대도 그 아픔을 겪었던 주인공의 위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듯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공감을 만들어내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또 그렇게 똑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 만드는 것이 옳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날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불행을 겪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한 누군가를 진정성 있게 위로하려 한다면 성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 전에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선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물론 인간은 타인을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자아 또는 자기애 가 강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과 자기 환멸이 강해서 타인을 공감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혼자 울기만 하는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우선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고요 이렇게 말씀은 들이지만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공감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나를 공감하려 노력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학습해 가기도 합니다 나를 상대에 대입시키는 것 내가 마냥 저 고통을 당했다면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무엇이 나를 절망과 죽음에서 건질 수 있을까 영화는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훈계조로 설명하지 않고 두 여성을 시각과 청각으로 각각 소개하는 영화 도입부에서부터 화면상으로 물리적인 공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네요 제가 이렇게 글로 쓴 거를 읽다 보니까 말이 어려운데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두 여성이 등장하고 그 두 여성을 잃은 아버지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화 처음에서부터 설계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공감을 이 영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쉬울까요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영화 영화 후반에는 병원 씬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씬에서 나타난 감정 증폭이 약간 엉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감정선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도 이 영화를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이 병원 씬에서 제레미 레너가 엘리자베스 엘자베스 올슨에게 너는 강에서 살아남은 거야 이곳은 운 같은게 행운 같은게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말랑말랑한 곳이 아니야 살아남거나 당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는 곳이야 라고 격려하면서 치아하죠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하지만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는 거죠 엘자베스 올슨은 신입 FBI 요원이었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변방 중인 변방이었고 홀로 파견된 상태였죠 자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엘리자베스 올슨은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피해자를 떠올렸던 거죠 이때 엘리자베스 올슨이 대사를 말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She ran 6 miles in snow 즉 피해자는 눈밭을 6마일 약 9.6킬로나 달렸어요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번역은 눈 위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로 번역이 돼요 모두 피해자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맥락이나 뉘앙스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대사 She ran 6 miles in snow 는 참 많은 느낌을 내파하고 있죠 나보다 피해자가 더 강한 사람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곳에서 참담화 사건을 겪고서도 살기 위해서 9.6킬로를 뛰어갈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군요 뭐 등등등 해서 미안함과 참담함 혹은 연민 이런 갑정들 즉 엘자베스 올슨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 그녀는 엘자베스 올슨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죠 막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왜 딸을 혼자 살게 내버려 뒀나요 라고 책망하듯이 묻죠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니가 방치해서 딸이 죽은 거 아냐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속 수사관이 혹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민과 공감을 가져야 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르나 서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영화 자체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중의 인물이나 수사관이나 경찰과 달리 영화 자체는 반드시 극중의 피해자에게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냉철한 수사관이 나오는 하드보일드 장르 영화라도 결국은 피해자의 원활을 풀어주는 결말을 맺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여하튼 가뜩이나 애는 듯한 고통을 겪는 인디언 아버지에게 FBI 랍시고 훈계쪼로 질문하는 게 맞듣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했던 엘자베스 올슨이 후반 병원신에서는 피해자를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She ran six miles in snow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아버지인 제레미 래너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Yes, she did 라고 답해줍니다 맞아요 그랬죠 라는 의미겠죠 제레미 래너가 보이는 웃음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느낌인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엘자베스가 울면서 막 그렇게 공감을 하고 연민을 하는 그런 대사를 치는데 이 남자는 미소를 지어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면 이게 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화면에서는 충분히 관객들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고를 쓰기 위해서 다시 영화를 훑어보면서 저희가 예전에 녹음한 적이 있는 서부극 슬로우 웨스트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윈드 리버를 보며 더 많이 떠올린 영화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녹음한 적이 있는 그래비티 였습니다 우주 SF 영화 그래비티 그래비티에서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등장하죠 영화 초반에 아이의 죽음에 매여있던 주인공은 후반에 가서 그 죽음을 받아들인 뒤에야 아이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를 회복하죠 영화 결말에 주인공이 강가에서 힘겹게 발을 딛고 나오는 장면은 우주에서 생활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같았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인생을 이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좀 그런 상징으로 좀 쓰이기도 하죠 우리 검은사제들에서도 강동원은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물론 그 영화적인 설정상 한강에 빠지는 게 필요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 기독교적인 어떤 침례 세례 뭐 그런 의미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물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워졌다 그래비티에서도 그렇게 이제 죽음과 같았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이 영화 윈드리버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대사가 나옵니다 제레미 레너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건네는 냉정하지만 진정성 있는 위로이죠 먼저 딸을 잃은 아버지가 지금 막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있다면 고통 고통에만 익숙해지겠죠 절대 예전 같을 순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피하지 말고 고통을 견뎌요 그것만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영화는 아이가 영원히 떠났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아이와 평생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를 고통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기억할 것인가 종종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피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이 영화처럼 죽음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몸의 문제이든 심리 문제이든 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위선적인 여유를 부리면서 아무리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훌륭한 처방법이라도 자신이 자신이 사랑했던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해결과 감정 해소가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능한 충분히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장면 흐름도 있었는데요. 영화 초반 10분 20분 안에 영화 속 세계관과 함께 남자 주인공인 제레미 레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그 정보와 연관된 감정들도 함께 전해주고 있어서 더 좋았는데요. 제레미 레논은 인디언족 아내와 결혼을 했고 딸을 잃었고 어쩌면 그 탓에 부부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극 중반의 주인공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씬이 있습니다. 그걸로 또 확인하시면 될 거고 영화 초반에 보면 오랜만에 제레미 레논은 남은 아들과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단둘이. 그는 인디언 백인 혼혈인 어린 아들에게 말을 길들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말은 어린 야생말 같았는데 아예 그 말은 아들의 소유다라고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 장면에서 부작한 애틋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 인디언 보호 구역에는 퓨마가 가축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터 사냥꾼인 주인공이 출동한 것이죠. 장인 어른과 함께 장인 어른도 인디언이죠. 장인 어른과 함께 그 퓨마의 흔적을 쫓으며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 하나의 새끼 둘 같다. 발자국을 보니 아마도 새끼들에게 사냥과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는 이제 퓨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모 퓨마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몇 마디 덧붙이죠. 이 두 장면이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인디언들도 이제 정체성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기 힘들어졌고 퓨마들 또한 현대 문명에서 살아남지 못한 거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고 애정을 쏟습니다. 또 다른 포식자 즉 백인이나 인간들 또는 이 물질 문명이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더라도 부모는 어른은 그 할 도리를 꾸준히 해내야 하는 거겠죠. 이 세상이 이러니까 나 혼자 살기 힘드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 이것보다 무책임한 어른은 없을 겁니다. 영화 후반에 주인공은 퓨마를 기어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보이는 퓨마 가족의 모습과 주인공의 무표정이 포식자와 피식자의 구도 죽일 수 있는 자와 곧 죽게 되는 자의 어떤 그런 구도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침탈과 폭력의 역사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영화 속 세계관을 전하는 게 아닌가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부자의 모습과 퓨마 가족의 내용이 묘하게 겹치면서도 결국에는 이 둘이 부닥치게 되는 그런 구도로 되고 이 세계관은 좀 냉혹한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속 세계관이 영화 밖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영화는 관객들에 의해서 다른 한국 영화들과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집단성 범죄를 다루면서도 집단성 폭행을 다루면서도 그 표현법이나 수위가 근래 개봉한 한국 영화들과 매우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면이 아예 나오질 않죠. 일반 개봉판에서는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이 영화 윈드리버를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의 좋은 표본처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오해가 섞인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송 초반 소개한 것처럼 이 영화는 첫 개봉 이후 일주일 만에 감독판으로 재개봉했습니다. 명목상 재개봉이죠. 일주일 만에 재개봉이라니. 오히려 분량이 약 4억 원 정도 줄어든 채 말이죠. 재미있는 건 한국 개봉 버전은 세계 유일한 버전이라는 겁니다. 원본에서 40초 가량 삭제가 되었는데 이를 한국 수위 배급사가 먼저 가편집을 해놓고 사후 미국 배급사와 감독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관련 사실을 담은 기사를 방송편 블로그에 링크하겠습니다. 따라서 애초 일부 관객의 평가와는 달리 성폭행 장면이 없던 것은 감독의 본래 연출 의도가 아니고 원본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원본은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수출용 버전 수출용 버전이 있고 수출용 버전에서 40초 가량을 센 장면들 삭제한 한국 유일한 버전이 있는 것이고 또 센 장면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4분 가량이 줄어든 감독판이 있는 거죠. 이 영화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고요. 감독 원래 연출 의도는 우리나라 일부 관객의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다. 오히려 감독판에서는 감독의 의도가 철저하게 투영된 감독판에서는 수위가 높은 여러 폭행신이 추가되어 미국에서는 R등급 한국에서는 청소년 관련 불가 등급으로 개봉합니다. 앞서 소개한 일부 관객의 좋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재개봉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버전 수출용 버전보다 약 4분 가량 편집해내서 더 함축적인 느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버전보다 더 불친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건 해결을 위한 내용 전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이나 연민을 위한 감정 소리가 좀 무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하튼 성폭행 장면을 어떻게 연출 어떻게 묘사하느냐 라는 질문과는 별개로 과연 수입 배급사가 먼저 영화를 편집해낼 수 있는지 엄격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 때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배급사와 얼마나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를 외국에 수출했는데 그 나라 문화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그 수입 배급사 대표가 먼저 편집해놓고 사후에 동의를 구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화 윈드리버의 본래 인터내셔널 버전에 담긴 폭행 장면이 너무 과하게 느껴졌다면 그 장면들이 담긴 감독판은 왜 한국에서 개봉하는 걸까요? 40초를 편집한 수입 배급사와 감독판으로 재개봉시키는 수입 배급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15세 관람가로 낮춰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측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익을 보전하려고 40초 잘라서 개봉했더니 한국 관객 평가도 좋고 수익도 괜찮으니까 감독판 개봉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추진한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그런 기사를 쓰신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추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영화는 감독 또는 연출진의 완벽한 최후 의도가 담긴 채로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일체 행위와 집단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감독의 물론 감독이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고 치면 감독의 연출진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봉한 그 버전이 관객에게 문매를 맡든 쌍욕을 먹든 그것은 이제 감독의 책임인 거죠. 그것을 중간에서 배급사가 편집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무거운 말씀을 열어드렸지만 실은 영화를 보면서 유머스러움도 느꼈습니다. 제 유머코드가 다른 분들과 상당히 달라서 화분할 수는 없지만 아마 청취자분들 중 몇몇 분들도 영화에 담겨있는 약간 시니컬한 유머코드의 웃음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쁜 배우들도 나오고 또 예쁜 배경도 나오기 때문에 눈도 즐거웠고요. 엘자베스 올슨이 참 눈이 예쁩니다. 제레미 레노는 자칫 어중간한 위치에서 애매한 감정을 연결할 수도 있었는데 훌륭하게 그 함정을 벗어나 배역에 충실한 영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러지지도 않지만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느낌 이 영화는 범인을 찾아내서 정의를 구현하는 느낌으로 적분하면 꽤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복수를 하는데 사적 복수의 쾌감도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실 때 그런 접근보다는 영화 속에서 보이는 공감과 연민의 태도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등에 집중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말들이 좀 관념적이고 사유적이라서 영화가 지루한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중심 주제의 범인을 쫓는 스릴러 액션 등이 곁들여있다고 보시면 크게 지루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격신이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화끈합니다. 여하튼 타인의 것이든 나의 것이든 상처와 고통을 직시해야만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삶에 집착을 해야지 삶의 부산물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공감과 연민을 위해서 조금씩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감해야 상대도 나에게 공감을 해주는 거죠. 자기 연민이나 자기 화면에 빠지지 말고 삶의 고통에만 천착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이런 식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삶의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훌륭하게 극복해서 더 좋은 삶의 지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신의 영화제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설문이 곧 시작될 겁니다. 정상적이면 11월 초에 조금 빠르면 10월 말에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블로그든 트위터든 돌릴 거고요. 또 따로 방송편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발 올해에는 설문 참여 인원이 한 20명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20명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년째 방송하는데도 20명 넘지는 않네요. 저희 방송은 안드로이드는 쥐약 파티 애플 쪽은 아이툰즈 파티 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블로그 트위터도 강신의 수사 검색해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10월영화페이지 11월영화페이지에도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편 녹음을 많이 안했는데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도 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났는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